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느라 난 주의의 건 십자가의 음력 십자가의 소화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신사의 행복에 있는 중 나는 지극의 자동자 최종 주가의 계점 너의 간과 불이 있었어 나는 저런 기대가 쏟아 나를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쳐둘게 하셨네 자 이제 노래 할까요? 너희를 기다리라 그 위에서 하여 나를 전하니 그 십자가 이 노래의 십자가 그 위에서 하여 그 위에서 하여 그 위에서 하여 그 위에서 하여 내 가정 사랑 사랑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랑 나 죽을 것 나 죽을 것 너네가 1등이오 그 위에서 하여 1등인데 2등하고 교차가 졸라 큰 1등이야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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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목사님이 연락하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연락으로는 다 표현되잖아요 목사님이 들끓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욕많이 하셨거든 예수님도 차이하셨어 이런거 다 지구하셨으면 야 이 개새끼야 이런거거든 근데 목사님 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정말 여러분 1등과 2등의 교차가 엄청 큰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요 어 저 여러분들과 몇가지 이벤트를 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락해주세요 어 일단 교장선생님 허락해주시면 허락만 주셔도 내가 스스로 임명하려고요 내가 내가 학교에 혹시 교감선생님이 있니? 교감선생님 안 계셔? 어? 아 필리핀 교감선생님 계셔? 그러면 내가 한국 교감선생님으로 내가 셀프 임명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외부인사 협력 교감선생님 이런거 그래서 제가 우리 아 교장선생님 허락해주셨다 그러면 이런 중간일을 의논도 없이 허락해주셔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충분히 되실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를 이 호프스쿨에 셀프 한국인 외부 교감선생님 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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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살아 깨어있는 신곡 괜찮았나요? 네 이거 우리가 한번 한국교회에서 한번 뛰어볼까? 네 그래서 이거 아직 완성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의무이 있을만큼 성공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때 정말 큰 컴플렉스 뭐냐면 친구도 입고 있는 메이커 브랜드 신발을 한 번 더 구멍해 본 적에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은 어른때 그게 너무 할인되서 믿어지지 않겠지만 머리부터 발간지 백화점에서 비싸고 도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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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를 특별한 내용을 지었어요 저희 큰아들 이름은 지음 둘째 이름은 이음 지금 알칠자의 소리 이치자의 소리 이치자의 소리 지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 그 위대한 일들을 딱 두가지에 확하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짓는 일과 잇는 일 하나님과 우리의 소유들을 온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우리 앞에 새끼를 창조하신 웨이메이커이시고 웨이메이커 또한 하나님은 요즘같은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죽어가는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평감님의 모든 길 나를 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감소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저 손으로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에 거두지 말 수 없으니 다시 하지 말 것을 어, 그럼 스님이 여기 오셨군요. 참깨의 분이 되시니 어, 스님이 세 분이라 되죠? 하나님의 분이 네 분이구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입경이 되고 성령님의 관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안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킹도 줘보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상 앞쪽에서 우리 며느리들 좀 찍어요. aga 나의 목표 하나님의 분이 우리 주님께 주소복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룸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룸이 나의 능력이 되길 여러분이 아무리 키 크고 젊은 것 잘생기고 건강하고 집이 금수여 금수제에 활동시 미납이며 서원대 연고대 간 사람이고 삼성의 국룰에 취직할 사람이랄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산방은 하나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날 여러분이 아직 작고 어리고 있으나 거욱 부족하고 저처럼 가난하고 볼풍 없는 나 지금 비밀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비비며 살았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을 숨겨둔 내 손에 있네 보고픈 눈물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치고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두 날 맞으신 곳 저 하늘에서 내 손에 있네 주님 그 날을 이룰 때까지 술래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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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손들어 다 잡아보여 우리 손 닫고 자네 우리 손 닫고 자네 나 지금 피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살았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의 손 닫고 지하늘의 손 닫고 내 주님 곧 내 주님 하늘의 손 닫고 내 주님 하늘의 손 닫고 저 하늘의 손 닫고 자리에 관점을 서둘, 모두 다 흔들고 우리의 신이 나의 일을 끝까지 설레 너도 멈추지 않으며